하얀 종이 한 장 책상에 올려다 놓고 한 잔 고민하다 커다란 달 그렸는데 괜히 쓸쓸해져 쉽게 그려본 전구를 키고서 가만히 앉아 아침을 기다리네 아직 다는 걸고 불꽂인 방을 비추고 맛보던 사이에 늘어난 그림들 속에 다들 둘러앉아 이곳을 바라보고서 손짓을 나기에 따라 들어가네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하나씩 떨어져 멀어진대도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가서 다시 만나자 그곳에서 기다리던 아침이었지만 이대로는 아쉬울 것 같아 전구가 다 꺼져가고 있을 때 망설이나 뒤집은 그림 보면 다들 둘러앉아 모두 한 곳을 보고서 달 위를 돌아가는데 한 바퀴를 돌아가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자 하나씩 떨어져 멀어진대도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거야 이젠 다같이 못하는데 달 위에 발자국을 남겨진 한 번 길을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날 수 없자면 떠오르는 소노를 붙잡고서 한 번 길을 더 돌자 한 번 길을 더 돌자 한 번 길을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날 수 없자면 떠오르는 소노를 붙잡고서 한 번 길을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날 수 없자면 떠오르는 소노를 붙잡고서 한 번 길을 돌아가자 달 위에 발이 날 수 바라보는у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